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국어, 무비국어, 영화같은 국어, 무비국어의 엄선경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지금은 선택과목 공부할 시간이라고 해서 엄선경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캐스트를 또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선택과목 공부할 시간이라고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요. 맞아요. 수능 1교시는 국어고요. 국어는 역시 엄선경. 자, 국어위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독서이론이 1번부터 3번까지 나올 거고 그리고 4번부터 17번까지가 독서가 나올 겁니다. 다 묶어서 우리가 독서라고 불러요. 18번부터 34번까지가 문학이 나올 거고요. 35번부터 시작해서 45번까지 11문제가 선택과목에 들어갑니다. 다 공부해야 돼요. 문학도 공부해야 되고 독서도 공부해야 되고 선택과목도 공부해야 되고 다 공부해야 되는 건 맞는데 어차피 독서는 시험 보러 갈 때까지 계속 주구장창 공부해야 돼요. 늘 어렵고 계속 어려울 거예요. 문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빨리 시작을 좀 해줘서 차분히 좀 양을 좀 정리해 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뒤쪽 들어가서 중간중간에 사설 모의고사 보거나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학평 같은 거 보거나 아니면 내신 준비할 때 되게 많이 도움을 받으면서 자신감을 좀 국어에 대해서 갖게 할 그런 기반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선택과목은 아무래도 공통과목 쪽에서 공통영역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치 거기서 독서하고 문학이 빰 하고 나와주니까 선택과목은 좀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선택과목은 화법과 장문이든 아니면 언어와 매체든 미리 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뒤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풀이 연습하면서 문제집 좋은 거 많이 나오거든. 꼭 굳이 누군가의 설명을 듣거나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혼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화법과 장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예요. 그 언어와 매체라든가 아니면 선택과목에서 화법과 장문 같은 경우는 특히 화법과 장문은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거로 고민되게 많이 하고요.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는 아 이거 언어를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지? 라는 것 때문에 되게 힘들고요. 또 선택과목으로 언어와 매체를 할 거냐 아니면 화법과 장문을 할 거냐 이걸로 되게 많이 또 고민하기도 해요. 음 일단 뭐 외우는 거 못하면 그냥 무조건 화법과 장문 가야죠 뭐 아니면 외우는 걸 못하는데 선생님 제가 잘 외울 수 있게 도와주시겠어요? 라고 한다면 또 선생님이 도와줘서 여러분들이 언어와 매체에서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요. 그치? 자 그래서 선택과목 11문제에 배점으로 들어가면 24점이 되겠습니다. 그거 확실하게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선택과목 다 맞고 그 다음에 독서 이론 1번부터 3번까지 남아있는 거 다 맞고 문학 다 맞고 그 다음 독서로 들어가서 나머지 남아있는 시간을 다 활용할 수 있게 그러면 제대로 읽고 제대로 문제 풀어서 여러분들이 한 문제라도 더 맞출 수 있으면 수능 끝나고 난 그 저녁 때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남아있는 기간 동안 마음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내가 점수가 원하는 점수가 나왔는데 등극컷 올라라 등극컷 올라라 이럴 아니면 등극컷 내려가라고 많이 하겠구나 등극컷 내려가라 등극컷 내려가라 이런 거 할 붙을까요 말까요? 선생님 최저를 맞출 수 있을까요 말까요? 이런 고민 안 하게 하는 게 선생님 뜻이에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좋아하는 학교 원하는 학교에 원하는 성적에 나와서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선택과목 11문제는 지금 우리가 공부를 좀 미리 해두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선생님이 지금 이게 캐스트를 찍고 있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요. 정밀한 화장노트 그 다음에 달려라움의 이론편 달려라움의 문풀편 이렇게 이제 들어갈 건데 일단 2024학 4버전이죠. 그렇죠? 2024 버전도 나올 거예요. 나올 건데 그거는 좀 나중에 나오지. 조금 나중에 나오니까 지금 이 시간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남아있는 시간 12월 한 달도 있고 너무 아까우니까 이 시간을 좀 썼으면 싶은 거야. 아 수학이랑 영어랑 그리고 국어더라고요. 응 정말로. 수학이랑 영어랑 그리고 국어더라고. 아 그래서 국어도 하다 보면 나중에 독서하고 문학만 하다 결국은 선택과목 손도 제대로 못 대고 가는 경우 되게 많이 있거든.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화법과 장문을 선택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정밀한 화장노트 한 강조하면 돼요. 이 안에 선생님이 지금까지 나왔던 화법과 장문 유형 다 정리하고 알아야 될 기본기능 전부 다 정리하고 문제풀이 방법까지 싹 다 그리고 기초문제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걸로 싹 끝날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엔 정말 문제집 되게 많이 나올 거야. 사설 모의고사 그 회사들에서도 무슨 무슨 200제 뭐 이렇게 하면서 문제집 나올 거고요. 또 시중에 나가서 보면 아 나중에 1월달 되면 그때 수능특강 나오거든. 수능특강 같은 경우에는 수능특강 그러니까 EBS 수능특강에 화법과 장문이 있거든. 그 화법과 장문 언어와 매체도 마찬가지인데 그건 사야 돼. 그건 사서 한번 풀어봐야 돼.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는 유형 특히나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 거기 나왔던 예시가 시험 문제 고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사서 풀어보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해. 뭐 풀어봐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이론이 다 정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좋아. 한번 문제 풀어볼까? 어디 보자. 이렇게 한번 점검하는 상황으로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 일단 정밀한 화장노트 안에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게 선생님이 해놨고 24버전도 나오겠지만 지금 해두면 그땐 다 해놓은 거니까 문제집 나온 거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모르는 거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그 다음에 독서하고 문학에 더 시간을 쏟을 수 있잖아. 그죠? 특히 독서. 달려라 언매. 화작은 이거 하나면 돼. 그 다음에 달려라 언매 이론편이랑 문풀편 두 개로 만들어놨는데요. 어쩔 수 없어요. 언어와 매체는 언어 부분에서 외울 게 너무 많아요. 문법에서 외울 게 너무 많은데 그 문법도 과거하고 비교해보면 조금 정도가 낮아졌어요. 무슨 뜻이냐면 시험 문제가 진짜 진짜 옛날에는 정말 전공 시험 보는 거 되게 어렵게 나왔고 달라. 근데 이제는 그렇게까지는 안 나와. 아무래도 화법과 장문이랑 변별성 갖다가 맞춰줘야 되고 또 너무 어려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두 개를 갖다 맞추다 보니 언어 부분이 과거보다는 조금 범위가 뭐랄까요? 과거에는 레벨 4까지 정도로 공부했어야 한다 그러면 지금 하는 레벨 2까지 공부하면 되는데 그걸 이렇게 엮어서 내니까 문제풀도 약간 헷갈리는 거지. 그래서 언매 이론편의 선생님이랑 같이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로 봐야 될 부분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로 나왔을 때 헷갈릴 수 있는 부분 싹 다 정리할 거고요. 그리고 문제풀이는 문풀편에서 같이 할 거예요. 물론 문풀편에서 다시 한 번 또 이론 정리해 줄 거예요. 근데 이론편에서 정리하고 그 다음 문풀편 넘어오고 그거 끝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뭐 하시면 돼요? 혼자 연습하셔야죠. 그치? 맞아. 마지막에는 강의를 이렇게 듣고 구경하고 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문제 풀면서 본인 실력을 키우는 시간이 필요해요. 왜? 네가 시험 보러 가니까. 아셨죠?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달려라움의 이론편, 문풀편 이거 그 다음에 정리란 화장노트 이걸로 지금 이 시간 이 되게 중요한 시간이거든 이 중요한 시간에 국어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거 되게 많지만 물론 독서 당연히 해야지. 독서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선택과목 원조 준비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한 번 시작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제안하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선생님 뭐 이제 말 빠르게 들어봤으니까 알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말을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하고 되게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럴 텐데 수업 외적인 이야기는 없어요. 전부 다 수업에 관련된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을 재밌게 수업 들을 수 있게 할 수 있으니까 실력도 올리고 그리고 국어 자체를 재밌어 할 수 있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엔 와 국어 이렇게 공부하는 거였구나 내가 재미를 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공부하니까 그잖아요. 즐기는 사람을 뭐 할 수 없다며 이길 수 없다면서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 시작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 좋을 거였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선생님 질문 게시판에 와서 질문해 주세요. 선생님이 질문 게시판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셨죠? 좋습니다.